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니 왜 왜. 아 소희 씨. 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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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자기가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소희 씨 왜.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게임도 아니고. 아니 소름 돋는데 소름 돋는데. 아니 왜 소름이. 아니 소희 씨가 왜 소름이 돋아요. 울어 울어. 그만 까불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까. 찔리죠. 아줌마 딸 하은별. 떳떳하게 청아하고 입학한건가요. 누군가의 자리를 뺏어서 합격한건 아니고. 설마 아무도 모를거라 생각했어요. 저 죽여버리기 전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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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도 그런데 여기서도 실력이 안되네. 아 저런거. 아 소희 씨가 저런거 많이 해요. 뭔지 알죠. 계속 지내 계속. 이런거 많이 이런거. 리액션. 과한 리액션 많이 해요. 미국 리액션. 아 너무 아파. 아직까지 웃고 있는거 같은데. 근데 오늘 진짜 리액션 큰일내요. 맞죠 맞죠. 아 이거 웃기다 이거. 그러니까 동작을 하나에 끝내는게 아니라 세 번 정도 해요. 아.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냄새라는 숱집 벗겨졌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노력 안한게 뭔데.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대. 우리 부부가 못 배우고 가진거 없어서? 아니 포도밭에서?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결혼을 시키지 말든가. 사람이 이렇게 괴롭힐 줄 알았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했다고! 후회가 엄청 되나봐. 오윤희한테 1억 준거까지 다 밝혀졌으니. 이제 숨길것도 없다 이거야? 사랑하던 여자 뒷통수 치고 나한테 온건 당신이야! 스스로 선택한거라고! 아! 자기가 간지러워해요. 아니 근데 소윤씨. 네. 손은 지금 위에서 계속 이것만 하잖아요. 아니 간지롱이를 동독해요 겨드랑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겨드랑이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간지롱을 태우세요. 저기요. 아 간지럽습니다. 간지럽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